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인 애플의 신용등급이 사업위험에 비해 너무 높다며 신용등급을 3단계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소비자 중심의 하드웨어 기업의 장기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고유한 사업위험이 상당한 유동성 완충장치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내에서 신용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AA1과 AA플러스를 각각 부여하고 있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프어스에 비해 3단계 정도 낮은 신용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피치는 또 애플은 재무제표상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소비자들의 선호와 모바일 산업의 엄청난 경쟁구조, 빠른 기술적 변화라는 사업상 리스크로 인해 이런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